안녕하세요. 정원재료 바리스타 김입니다. 오늘은 초보자 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흙에 대해서 제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다님, 초보자 분들한테 흙을 추천해 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흙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젤라뉴, 젤라뉴 전용 분갈이 흙이 있어요. 그래서 젤라뉴 전용 분갈이 흙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여비들, 관여비들은 최고급 분갈이 흙, 배양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산목, 산목 전용 흙이 있어요. 그래서 산목 전용 흙을 활용해서 이렇게 산목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식물 키우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죠? 그렇죠. 다른 거 섞을 필요 없이 그것만 사용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식물 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흙 어디서 판매하고 있죠? 정원제라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세 가지 흙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모든 식물을 그 세 가지 흙만 가지고 지금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벤트. 거묵산업사에서 나온 최고급 분갈이 흙. 이 흙을요, 열 분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거묵산업사에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여러분 집으로 배송을 해드릴 건데 이 영상 댓글에 이 흙이 필요한 이유를 달아주시면 사연을 다 읽어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한테 최고급 분갈이 흙을 보내드릴 겁니다. 커뮤니티에 나중에 당첨자 봉지를 해드릴 거예요.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설명글과 댓글 상단에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벤트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급 분갈이 흙 하나 있으면 여러분 식물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이 흙 걱정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바드닝 되세요. 안녕하십시오.